조선일보 온라인 반이 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은 제 눈에는 그냥 소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직업인으로 삶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 삶에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자꾸 지체하거나 미적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치 여름날에 얼음물처럼 그냥 정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눈을 감더라도 귀를 막더라도 그리고 외면하더라도 그 문제는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문제의 완급과 선우와 그리고 소위 경중을 잘 따져서 중심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그냥 한편에 잘 만들어진 그런 각본에 따라 치러지는 작품인 겁니다. 작품. 투표자들이 던진 그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냥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의 구청장 선거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는 모두 다 동의 4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점검해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투표수 개수가 148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전국을 다 따지게 되면 투표수 개수가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선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계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이번에 14대 11일인가 이렇게 결정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24대 1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4자리, 그 다음에 민주당이 11자리죠. 이번에 서울 구청장 선거도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조작을 해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지한 11자리 중에서 당락이 바뀌는 것도 예전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전체 동의 425개입니다. 425개 가운데서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합니다. 425대 0인 겁니다. 425대 0인 겁니다. 425대 0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3구 대선에 이어가지고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전성을 거둔 겁니다. 425대 0입니다. 전산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줬기 때문에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더 큰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개구가 아니고 세 개구가 아니고 네 개구가 아니고 다섯 개구가 아니고 무려 여러분들 25개 서울 시내의 모든 구에서 425개의 모든 동레벨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높은 겁니다. 동레벨에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 곳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눈을 감아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눈을 감아요? 권성동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눈을 감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정치적 이득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반드시 비용을 치릅니다. 그렇게 살면.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425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 425대 제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무려 6년 채 지금 접어든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 외면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이런 데 신문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식들의 문제고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만드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 제가 손을 털려고 했는데 그래도 6월 1일 지방선거라도 제대로 좀 모든 분석한 결과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조작을 한 거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전산 조작의 총괄 책임자로 보이진 인물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이 된 거죠. 장관급이. 그 나라가 이게 전산 여름 전산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전문가에게 알려진 박찬진 선관위 여름 사무차장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인물입니다. 장관이 된 겁니다. 사무총장이 김세한 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참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뭐 이제 한번 보시죠.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이 일어났는데 전산 조작을 선관위에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 다 알 수 있고 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에서 전산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실무자 위의 톱이 누굽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전산 조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오래 근무하면서 가장 상위직급의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해주실 거고 나간 사람이고 전번에 물러난 속구리 여름 투표 때문에 물러난 김시한실 거고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사무차장으로 근무한 박찬진이라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같은데 참여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위원장이 노정이시였고 지금은 노태학 대법관이 맡고 있지만 실무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 동안 공직선거가 한 편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막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양정치를 실한 사람하고 이건영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마다 요직을 맡아던 유호중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당대표라든지 위해찬 여러분들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 흔히 알겠죠 누가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세부적인 일을 모를 겁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고 4.15 총선 당시의 전략기획본부장 4월 16일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오전 8시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총선 관련 보정값 우리가 이야기할 흔히 조작값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건영 씨가 실무를 다 알겠죠 실무를 우리가 외부에 알려진 사람들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2016년 2020년도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3일 날 밤에 정봉주 전 의원이 BJ 여러분들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언급된 사람이 윤호중 씨였고 당시에 사무총장인 민주당에 그 다음에 양정철 씨고 당시에 민주연구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이건영 씨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게 4월 13일 날 발언이란 말이죠 그럼 4월 15일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의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겠죠 그럼 선관위에서 누가 가장 주도를 했겠습니까 조혜주 이번에 물러난 김시한 사무총장 사무차장인 박찬진 씨 일단 세 사람이 가장 전모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옷을 벗었고 전산을 특히 저가 볼 때는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박찬진 씨죠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박찬진 씨가 잔뼈가 굳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전산을 누가 담당하는지를 잘 알 건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성진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장관급수로 영전을 시킨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박찬진 사무차장을 임명했다 이 박찬진 사무차장이 전산을 가장 내가 볼 때는 총괄하는 책임자였을 겁니다 사실 이번에 물러난 김세한 씨보다 훨씬 더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연배가 좀 아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새 사무총장에 박찬진 사무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더라도 선관위는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별도의 나라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관위에서는 아주 로얄코스로 걸어온 인물입니다 8월 9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잃는다 전산을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될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양반이 또 사무총장이 되죠 선관위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야말로 얼굴 여러분들 얼굴이지 않습니까 실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물을 잘 아는 사람은 사무총장과 사무창장과 그 다음에 실국장과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 사무국장들이 잘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진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조직도입니다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겁니다 과거에 김세한 사무총장인가 박찬진 사무차장 속구리 투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전산조작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3구 이런 대선의 전산조작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누가 담당했다고 보십니까 사무차장 하에 기획국 홍보국 정보자료국 선거국 법제국 조사국 연수원 국실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선거절정실장 사무차장이 그럼 전산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사무차장이 뭡니까 속구리 투표를 비롯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의 전산조작과 6월 1일 지방선거의 전산조작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뭡니까 1인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무차장을 다시 성진을 시키가 장관을 만들어 주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가 이 조직도를 보게 되면 아마도 정보자료국에서 모든 전산을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자료국에서 그러면 이 정보자료국이 기획조정실장 하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구리 투표를 한 그런 종류의 소위 속구리 투표는 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인 게 여러분 뭡니까 전산조작이잖아요 전산조작 아름다운 작품으로 뭡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장식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자냐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오래됐습니다마는 이런 글이 하나 올랐죠 김미영, 버요연 여러분들 대표가 박찬진, 김세한 조혜주 이 세 사람 이름 가운데 박찬진 이름들 사무차장 이름을 가장 먼저 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충성하냐 도저히 불가능한 이력으로 장차장급수로 올려주는 사람에 충성하나 과장이 1년에 한직급식 국장 차관을 승진해서 6년 만에 장가급이 되는 정부 부처다 과장 이전의 행적이 미지수인 인물이 행정대학은 석사로 학력이 세탁되어 차관장관이 되는 나라다 이러면 거기에 바로 조혜주하고 김세한하고 박찬진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난동이라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세한 사무총장 여기 나오네요 사무처장이 전산담당이다 이 사무처장이 누굽니까 박찬진 사무처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장관이 된 사람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지들을 관리하는 광역시도선관의 사무국장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관변단체 지원조직과 임시사무소 이것을 털면 모든 진상이 다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홍성주 시민이 올린 것을 김미영 버요엔 원장이 여러분들 인용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사무처장 지역선관의 사무국장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시한 이름 사무총장 한한사람사람 날리면 됩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뭡니까 얼굴 마담일 수가 있죠 그 밑에 실무자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이름들의 핵심이 뭡니까 전산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누가 총괄했냐 이야기죠 전산조작을 사무처장이 총괄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무처장이 모르는 전산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런 황당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김시한 씨보다 훨씬 더 뭡니까 전산조작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박찬진 씨일 겁니다 어쩌면 김시한 씨는 뭡니까 그냥 얼굴 마담일 수가 있죠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저는 일찍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1963년생이고 광주광역시 출신이고 광주서석구를 졸업했고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사급으로 입사를 한 겁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2년도까지 여기 있었는데 잔배가 굵은 거죠 선관이 전산 분야를 총괄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말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막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축은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실물 위조투표 투입이라는 것은 전산조작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수를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 여러분 최고 책임자를 사무총장의 여러분들 장관급으로 승진을 시킨다 이야 이거는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가 헌법기관이니까 우리는 일체 뭐 관여할 수가 없다 뭐 이따위 이야기 하겠죠 전산을 누가 조작했냐 이야기 전산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따위 이야기가 아니고 전산을 누가 조작했냐 이야기 전산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세한 씨가 물러났지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와 가지고 장관급까지 고속 승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냥 1년 처울로 뭡니까 계속 뭐죠 관리과 가장 시설과 서기관 국장 여러분들 15년 서기관 16년 국장 17년 뭡니까 실장 18년 기획조정 실장 1년마다 승진을 하는 겁니다 1년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핵심 인물이 아니죠 전산조자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특정인을 엄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도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기구도를 보면 선관위의 기구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있지만 사무차장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합니다 사무차장이 뭡니까 박찬진 씨잖아요 박찬진 씨 박찬진 씨가 3구 대통령 선거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산조작을 선관위에서 가장 해박하게 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홍성주 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차장이 전산담당입니다 이렇게 전산담당뿐만 아니고 전산담당 외에 모든 걸 다 총괄하겠죠 그다음 대외적인 그런 뭡니까 밖으로 그런 대표하는 사람이 김세한 씨일 거고 김세한 씨는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산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전산을 그 전산을 담당하는데 결코 책임을 맨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찬진 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일 잘했다고 사무총장을 시키니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의 전산 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기구도를 보게 되면 사무처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다음은 대외적으로는 바로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불이한 일이다 그렇게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을 장관급 승진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떡 시켜 놓으니까 맨정신으로 참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네요 참 여러분들 자 그럼